경주로리 1000m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드리우마와 4번 액톤볼트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6번 살아있네 그리고 7번 라이징퀸은 앞선에 나서 있습니다. 안쪽 2번 구민선 선수의 금포희망은 3위로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 김용근 선수가 기승하고 있는 라이징퀸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구민선 선수의 금포희망 7번 2번 1, 2위 간의 간격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 사이로 6번 김현중 선수의 살아있네 자리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송경윤 선수의 마이걸과 11번 박금만 선수의 바람탄이 힘을 내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3번 다나카 선수의 천지 히어로도 선두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7번 김용근 선수의 라이징퀸 바깥쪽에서 다가서는 11번 박금만 선수의 바람탄 그 옆으로 10번 송경윤 선수의 마이걸 7번, 11번, 10번, 6번 순으로 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승선선마 150m점 선두로 돌파하는 7번 김용근 선수의 라이징퀸 바깥쪽 11번 10번 두마리말 치열한 격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바깥쪽 11번 근수하게 앞서는 듯 7번, 11번, 10번, 7번, 10번, 11번 3마리말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000m 1경주 7번 김용근 선수의 라이징퀸이 1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선두마리 경주 기록은 1분 01초 8입니다. 결승선 통과는 느린 그림 보겠습니다.